우리가 만난 시간은 6년 이제 가족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너무 익숙해졌고 설레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이 마지막 이별 여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너의 표정을 보면 느낄 수가 있다 이제 나에게 아무 감정이 없다는 거 이제는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 내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좋냐 근데 왜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지? 안 돼, 안 돼 너와 행복했던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 처음 만난 기억, 행복했던 기억 이대로 저 기차를 타면 정말로 끝일 것 같아 뭐라고 말해야 되지? 안 돼, 타면 안 돼 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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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F 50 플러스와 PA4 플러스로 날씨와 장소에 상관없이 강력한 자외선 차단은 물론 에센스의 촉촉함으로 타지 않는 피부와 건강함을 동시에 해준다고 앱솔루트 UV선 뭐 이제 뽀뽀의 타이밍인가? 아니야, 이거 선크림 한 거야 아니야, 이거 선크림 한 거야